안녕하세요. 여기는 신림 사동의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지상층 원룸이고요. 가격 대비 많이 괜찮습니다. 깔끔하고 넓이도 괜찮고 가격 500에 40입니다. 가격 500에 40으로 신축구 넓이 괜찮습니다. 넓이 괜찮고 이 가로 길이를 풀어 놓으면 라인은 좀 넓은 것 같습니다. 넓어 보기에는 여기가 3m 40이고 다른지가 다 3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네. 2m 40인데 빨리만 했으면 국비 좀 젓기죠? 알겠습니다. 여기가 3m 40이고 여기서 이제 이 싱크대까지가 3m 70 정도 그 정도 돼서 깔끔한 거 되고 위치 되고 선생님 혹시 천에 35도 돼요? 천에 35도? 천에 35도면 거의 A급일 것 같네요. 아주 괜찮습니다. 돼요. 천에 35도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